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불가, 공공택지도 현금 부자의 목, 마지막 붕상재 택지인 강일지구에 집가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1풍경채의 39평형이 9.7억대로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전액 준비해야 할 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공공택지인 강동구 고덕동 강일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을 넘어선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오는 2월 청약을 받는 고덕강일 제1풍경채가 그 주인공입니다. 분양가가 9억을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분상재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도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제1풍경채 예상 분양가입니다. 전용 84m제곱은 경우 8억 원대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555가구 정도가 될 것이고 전용 101m제곱은 9억 5천에서 9억 7천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고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38가구로 추첨은 50% 한다고 합니다. 최근 분양 예정 수도권 공공택지 3.3m제곱당 분양가가 강일지구 고덕강일 제1풍경채가 2,429만원 강일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2,230만원 위례신도시 위례자이더시티가 2,260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공공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굉장하네요. 이목집중 고덕강일 분양가가 9억을 넘었습니다. 28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고덕강일 제1풍경채 분양가가 평당 2,429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평소로 불리는 전용 80m제곱 분양가는 8억원대 초방원으로 예상되지만 전용 101m제곱은 9억원을 활짝 넘어섰습니다. 39평형의 경우 9억 5천원에서 9억 7천만원 순으로 중도금 대출길이 막혔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해당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위치한 만큼 가격이 9억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같은 택지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분양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된 바 있습니다. 고덕강일 2지구 5블럭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평당 가격이 2,230만원이었습니다. 중대형 평형인 전용 101m제곱의 분양가는 8억 9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덕강일 제1풍경제의 분양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분양가가 결국 9억을 넘어선 것입니다.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광동구청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땅 자체를 비싸게 매입해 택지비가 더 들었을 뿐 아니라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보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더 넓어서 공사비도 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건설 측은 아직 분양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일 주구의 경우 전용 85m제곱 이하는 100% 가점제 85m제곱 초과는 50% 가점, 50%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추첨제 물량에서는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9억억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분양가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 서민입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마저 분양가 9억원을 넘어서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탄식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분양의 혜택이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아리경제TV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